안녕하세요 친구들 톡톡쇼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수박을 먹어볼건데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먹으러 렛츠고 잘 먹겠습니다 여름이니까 요즘 수박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수박을 준비해봤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한번 수박을 먹어볼께요 먹어볼께요 어묵 다같은데 다같은데 호로록 진짜graph 저거 여행 호주 띠 아 니다 이 고춧가루 여러분 근데 이거 보세요 아깝다 다음 시에 나오면 해드릴게요 아깝다 시원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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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반짝이도 한번 먹어볼게요 반짝이도 한번 먹어볼게요 매콤해 너무 매콤했어요 다시 수박으로 마니카롱 버거니 아마 여러분이 한잔 참은 조금 더 고소하고 마시따 맛있다 진짜 맛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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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를 드신 후 고춧가루 고추 희.. 희갯 이게 중에서 희갯 한 것 같아요 고춧가루 롱 롱 저는 막창 사망하고 하나다닐라 곱창 사망 주먹은 빨라 곱창 사망 너무 맛있어 여러분 시원하면 5종 배탈이겠죠? 그래서 저는 배불러서 이만하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그러면 안녕